존경하는 미국의 전직 국회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또 우리 한미 양국이 서로 함께 번영하고 함께 같이 가고 우호를 증진을 다짐하는 그런 아주 화목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는 특별히 우리 함께 걸어요 제가 한미 양국이 함께 걷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동시통역은 가사까지 잘 번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통역은 가사까지 잘 번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통역은 가사까지 잘 번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통역은 가사까지 잘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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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홀로가 아니고 미국도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힘들 때 미국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한국도 미국의 영원한 프렌드 친구가 되어서 우리 미국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미국의 전직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떨어지면 이제 추풍낙엽 그런 말이 있지만 저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미국 정부에서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한미 우호정전에 앞장서는 분이 되도록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한미 한국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열린 총회 교육자 수련회 첫날 강사로 갔었는데요 서귀포 지역은 완전히 안개가 자욱해서 10미더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으로 수거를 가신 분들은 3일 동안 방콕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방콕 방에서 방을 지키고 있는 방콕을 했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없이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 10미터의 안개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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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내로 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청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안개를 뚫고 오느냐 못 오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름도 다니고 또 숲길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있는 분들은 꽉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라는 안개를 뚫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새 영토를 향하여 우리가 진격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새 영토를 향하여 우리가 그 확장을 해나가고 우리가 함께 새 영토를 우리가 점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년 반 여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요 코로나 팬데믹은 짙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안개에 갇혀서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셧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문화시설 문화예술 그리고 공연 종교시설 할 것 없이요 더더구나 또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의 종교계는 비종교인들이 증가하였고 탈종교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코디 연구소와 국민일보가 함께 이제 GN 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종교 호감도를 믿는 종교 종교 호감도를 조상하는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수치를 오늘 산부에 뵙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요 그 종교를 상상하는 그 이미지의 단어가 뭐냐 봤더니 천주교는요 도덕적 그 다음에 헌신적 이런 말이 두드러지게 되더라 이거요 근데 불교는 또 포용과 상생 그 전에 종무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언어를 워딩을 전부 다 보니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한국계 가장 많이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뭐 집합금지명령 특정 집회 특정 보호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보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의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 정서와 사회적 공감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는 얼마나 땅으로 떨어졌는지 참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감 능력과 감수성의 부재의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 당연한 우리 신학교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표입니다 예배보다 숭고한 여러분 행위가 어디가 있고 예배보다 존엄스러운 이런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이너서클 이곳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또 국민의 복원과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나쁜 이미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딱 그렇게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는요 참으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공감의 시대입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감성의 시대입니다 일반 기업들도요 지금은 공감과 감성의 마케팅을 추구를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세계 정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가지고 세상에 30분 1시간을 기다려서 고작 그것도 두 장, 석 장 여러 번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삼성에서 마스크와 진단키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도움으로 80% 이상의 마스크 그리고 뭐요? 진단키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돌았느냐 삼성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이런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팬데믹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피데믹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엔데믹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영토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피데믹 단계는요 비교적 넓은 지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증가시키는 유행병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피데믹도 지나가고 엔데믹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엔데믹 단계는 뭐냐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혹은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퍼지는 전염병의 단계를 말하는데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안개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이고 방어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루빨리 대안적 진취적 의식적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복사님 또 뭐 10만 명 20만 명 여러분 그거는 이제 감기 수준이고요 여러분 감기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감기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에피데믹과 엔데믹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을 해 우리도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하면 열 체크하지요 그리고 열 체크 되어서 조금이라도 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모든 사회가 죽느냐 사느냐 서바이벌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생존적 상황을 이뤘어요 교회도 죽느냐 사느냐 막 그냥 그래서 여기 버티지 못한 교회들은 잠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엔데믹 단계가 되면서부터 대부분 생계적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극적 방어적 목회를 하는 데서는 안 돼요 대안적 진취적 긍정적 목회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영토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안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엔데믹 단계이기 때문에 국보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안개를 뚫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엔데믹을 딛고 일어서서 그러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요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시하는 그러한 플랫폼 교회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장한 사회적 개념의 플랫폼의 의미는요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공간의 개념으로 그냥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의 플랫폼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임재로서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 그리고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어디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요 세상 바깥으로 내보이는 교회 이게 뭐냐 영향력 있는 영적 역설적 플랫폼 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거룩한 플랫폼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느냐 첫째로 신앙과 신학의 본질 그리고 초대교회적 원형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요 교만한 인간들에게는 겸손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좀 야 그 정형화되고 화석화되어 있는 그 교회 틀을 깨라 그리고 초대교회 원형교회로 가라 여러분 성경적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토를 구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거기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플랫폼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지나치게 화석화되어 있는 교회의 매뉴얼과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이거 포기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처치를 이루는 데는 정말 초대교회적인 원형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 선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처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매뉴얼도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영상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세련되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구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운행함의 십이 빠져버리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뭘까요 진짜 예배가 뭘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운행해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있는데 그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야 목회자가 아무리 세련되게 생기고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세련되게 설교로 다듬어지는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에 퍼포먼스가 없다면 여러분요 아무리 다듬어진 설교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듬어진 격조 있는 세련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 그대 없는 세상은 뭐예요 안고 없는 진방이에요 모래 없는 사막이요 물 없는 바다요 그 다음에 뭔 줄 알았어요 고무줄 없는 반스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작은 교회가 되었건 큰 교회가 되었건 간에 주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가득해야 돼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도 맡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란 말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라는 거요 하나님의 거소가 좁아지면 되겠습니까 확장해야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란 말은 뭐 말이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영역 하나님의 거소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씨나치가 작곡을 한 추역이 운행하시네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되었건 유튜브 가정 예배가 되었건 간에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인지 하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임재 안하면요 아니 가장 완벽한 교회는 뭐냐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전염병이나 전쟁 시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권장도 하고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순교라고 하지만 그런 순교는 할 수 있으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서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순교적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코로나 걸려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며 전부 다 천국 보내고 나 혼자 설교하게 여러분 나 혼자 전도하게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 11조를 해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를 혹시 못 오더라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드리더라도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갈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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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도 갈망하면 뭘 사모하게 되어있어요 반드시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의 거룩한 토포펠리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히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공간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지만 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는 분들의 거기도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 교회가 영혼의 토포필리아구나 아 현장 예배가 영혼의 노스텔지어구나 이걸 깨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데려오는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여기 운행하심을 나 경배 주 경배 주여기 운행하심을 나 경배 이런 노래를 막 계속해서 불렀을 때요 성도들이 막 여러분 감동과 생명력을 가신 왜냐하면 주님이 큰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큰 기적을 향하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주여기 운행하심을 나 경배 주여기 운행하심을 나 경배 주여기 운행하심을 나 경배 우리 막 거쳐주시지 나 경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막 생명력이 폭발했습니다 이걸 바깥에다가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간증일세 이것은 너의 전도일세 이게 간증과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온라인 전도를 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영적 역설적 플랫폼 처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역설적 플랫폼 처치를 더 많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선도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이미지와 브랜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현대는 이미지 브랜드 사회입니다 브랜드 사회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구씨 손석구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양병길 목사님을 좀 닮았다 근데 여러분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스타프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러분 제1위가 누구냐 손석구였습니다 제2위가 누구냐 손흥민 제3위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서 3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수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이선희 아니세요? 그분은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나는 우리 핸드폰 할 때 1번은 교회입니다 2번이 저희 집사람 3번이 아들 우리 정원사님은 뭐냐 0번입니다 0번 영순위를 3위라고 하면 되나? 임영웅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이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분들은 CF 광고 한 번 찍으면 그냥 한방에 인력이 바로 나와버려 그냥 돈 나오라 도닥 도닥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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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브랜드야 브랜드 여러분 참 이런 순간 속인 애드리브를 어떻게 동시통역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16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공영방송 다큐로 방영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의 이미지를 얼마나 고향시켰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한미관계를 정진시키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워싱턴 월링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메모리얼 파크 추모의 벽 건립식에 우리가 가서요 그 행사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제가 참석을 하는데요 전날 저녁에는 워싱턴의 최고급 호텔에서 400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모셔서 1박으로 섬깁니다 저식사 아침식사 플렉퍼스트 저녁식사 아침식사 플렉퍼스트 그리고 또 뭡니까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싸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행사를 하게 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또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요 메디컬 처치를 딱 메디컬 처치 메디컬 처치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교회에만 있는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굿 아이디언데요 이거 우리가 코로나 터지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하루에 6번 7번 들으는데 어떻게 그냥 하느냐고 조위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메디컬 처치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웃의 건강 또 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고 방역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딱 여러분 코로나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딱 이재훈 장로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제가 메디컬 처치 에반젤리스트로 딱 임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단 한 건도 여러분 단 한 건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새해 된 교회에 불담이 되어주셨습니다 불성각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귀하신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불담과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요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그 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거리에 제한이 풀렸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미스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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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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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주일 저녁에 그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끝내고 했던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 나오는 김우영 자매가 사명의 길을 먼저 딱 테이프를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길소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세상에 주일 저녁 예배 나와가지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저 김태현이가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어린이 어리고 귀엽고 착한 여우 같은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게 뭐예요 이미지와 브랜드 우리 세대교는 내부 역량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저 세상으로 방출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회의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새 영토를 확장한다 기가 막혀요 그것은 주님의 거소 즉 주님이 거하시는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와바리를 확장하고 말이요 저기 말이요 이 건달들이 하는 나와바리 여러분 그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거소의 나와바리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거소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기수가 되고 싶으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도자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이 거룩한다 나바리를 확장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에 대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새로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이 되었든 온라인이 되었든 우리가 유튜브를 좀 듣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는 정말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몰라요 뭐 제 설교를 하는 거를 넘어서 각 교구마다 우리 28교구 거의 30교구 되는데 이 교구마다 참 유튜브를 통해서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다 이루었더만 보니까 그냥 얼마나 끈끈한 커뮤니티를 이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냥 여러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거룩한 영토 새 영토가 많이 많이 어디에? 스페이스 저 온라인 스페이스를 통해서도 하이브리드 저 스페이스를 통해서도 우리 세대 내 영역의 지경이 넓혀지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온 오프라인에 전도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상가에서 선한 소통 상품검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상가들 가서 우리가 정말 도와드리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론을 주장하면서도 여러분요 무너져가는 교회 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우리 총회에서 총회에서도 제가 총회장 제임할 때 공적자금 25억을 풀었어요 25억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한교총 대표장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쓴 것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45억이 넘는 돈을 한국 교회에다가 방출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교회 살리기 운동 이건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서 저는 듀얼 예배와 또 하이브리드 처치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정통 교회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앞으로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팬데믹 시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존엄성을 고수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선교적 전략을 수용하기 위해서 듀얼 예배와 하이브리드 처치를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계형 교회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박순혜 전사님 오셨네요 박순혜 전사님 집회 다니시면서 얼마나 옛날 집회와 지금 집회가 좀 다르다 모이는 게 좀 다르다 여러분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청중이 많아야 돼요 이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얼마나 힘이 그냥 팽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생계형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를 섬겨보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만의 영토가 아니라 새 에덴 교회만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토가 새롭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연합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운동도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불뿌리 교회들을 손을 잡고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연합운동의 시초라고 하겠죠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냐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도 서로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분열의 정치와 파괴적인 정치 공장을 일삼는 행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대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흑암의 저주를 받은 것 그걸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에 실추된 이미지 파괴된 불인들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자욱한 안개와 흑암을 뚫고 다시 일어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토 주님의 거룩한 나와바리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참년용사를 초청해 왔는데 처음에는 보은의식으로 얼마나 푸른 눈을 가진 영맨들이 와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던 조그만 나라에 와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보은의식의 교육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해보니까 한미 우호 증진의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생길 때 우리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던 참전용사들께서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바내고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참전용사들 때문만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일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인 지배를 실효적인 사용을 여러분 선언을 해서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 이럴 때는 박수 한번 해줘야 되는데 참전용사 행사를 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께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몇 년 전에 미국 국가조찬기대 런천 프로에서 제가 한국인 목회자로서는 우리 돈 벙커 의원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우리 한국 목회사로서는 최초로 국가조찬기 런천 프로에서 제가 스피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피치를 했다는 사실 왜 저렇게 온 것만 보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지 영상실이 유럽이기는 합니다만 저 단어가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아마 이걸 보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뉴클라리제이션 그리고 미국에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그리고 우리 한국 목회자로서는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회 의사로 이거 우리 김창준 장관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말이죠 아주 등재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전용사 행사가 우리나라 편에서는 민간회계가 되고 한미국 정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존경받으시는 존경하는 미국의 상하 의원님 전직 의원님들이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합시다 저분들에게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세대인교회의 새로운 영토를 글로벌하게 확장해가는 하나의 일종의 이것도 진검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여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오실 때 어디 가서 성조기와 어디 가서 그 뭡니까 태극기를 흔들려 환영하는 그 어린아이의 화동들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리 우어정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팬데믹의 안개를 뚫고 엔드믹을 딛고 일어서서 그러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미국교회도 엔드믹을 딛고 이제 팬데믹의 안개를 뚫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미국과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더 증진되고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서 신앙적 영적 부흥의 동맹의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옛날에 유명한 엘비스 프리슬이라는 현명한 가수가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미국의 엘비스 프리슬과 같은 가수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저희 교회의 장로이신 남진입니다 남진이요 우리 그런 거룩한 새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패스파인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미양국이 그런 패스파인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선구자적인 교회 비록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또 앞으로 또 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위대한 미국의 전직 상하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거룩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는 팬데믹의 안개를 뚫어버리고 엔드믹을 짓고 일어서서 거룩한 플랫폼 처치를 이루는 그리고 플랫폼의 대한민국 플랫폼의 아메리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이아만 빛이 되고 녹아 흘러야 어둔 밤을 밝힘을 알았습니다 사랑할수록 부족하고 들일수록 목마르기에 사라운 눈물만 흘립니다 밤새 보록 울다가 그리움에 사무치며 얻어야 할 시간도 생명이지만 이 맘도 주님을 위한 사랑의 재단에서 춤추며 다오르는 척불이 되겠어요 가져야 할 시간부 생명을 잃지마 이 맘도 주님을 위한 사랑의 재단에서 춤추며 다오르는 척불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한미 우호 증진을 다짐하는 약간의 세리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제 애국가를 우리 최태성 형제가 부르시겠습니다 이야 잘하겠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밝도록 하나님이 오우가사 우리 나라만 새 무궁과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